안녕하세요. 꼬마마녀 부투맛 레시피입니다. 열무 물김치 만드는 법 재료 소개입니다. 싱싱하고 제철인 열무 1단을 준비합니다. 윗동을 잘라 열무를 손질한 후 물에 여러 번 씻어 줍니다. 물 2리터에 굵은 소금 2컵을 넣어 절여줄 물을 만들어 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열무를 잘라 소금물에 절여줍니다. 열무는 30분 동안 절여줍니다. 중간에 위아래 뒤집어 줘요. 절인 열무는 흐르는 물에 한 번 씻어냅니다. 채반에 받쳐 물기제거를 해줍니다. 물 1리터를 끓여 찹쌀풀을 인하 밀가루 풀을 준비합니다. 찹쌀가루 5스푼을 물에 풀어줍니다. 끓는 물에 찹쌀가루를 넣어 투명한 색이 될 때까지 저어주며 풀을 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쪽파 10개를 준비해 굵은 뿌리 부분은 칼집을 넣어주고 3cm 길이로 잘라줍니다. 청양고추 5개를 어스 썰어 준비합니다. 양파 1개를 채 썰어줍니다. 큰 그릇에 썰어준 김치 부재료를 모두 담아줍니다. 생강 1-2스푼을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 2스푼을 넣어줍니다. 멸치액젓 8스푼을 넣어줍니다. 매실액 5스푼을 넣어줍니다. 찹쌀풀 1리터에 물에 불려놓은 물고추 15개를 넣어 곱게 자라줍니다. 갈아준 물고추를 부어 열무 물김치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완성된 양념장에 절인 열무를 넣어줍니다. 양념이 골고루 베이도록 잘 버무려줍니다. 버무려준 김치는 김치통에 담아 실온에서 1일 냉장보관을 하며 드세요. 상온에서 하루 냉장보관에서 잘 익힌 열무 물김치 입맛 돋아주는 식감과 자연의 감칠맛이 최고인 여름물김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